신진 사대부와 신유학 수용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안양과 공민왕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수용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권근의 입학도서를 통하여 신유학의 사상과 주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차시는 신진 사대부와 신유학의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자가 좀 독특하죠. 전시대 유학자들이 쓰는 것과는 의복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이러한 모자, 이러한 복장은 고래시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라고 하는 인물의 초상화이고요. 초명은 안유,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문원에서는 안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양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래시대 유학자하고 당연히 한국 유학사 18명의 유학자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양이 중요한 부분은 유학 중에서도 신유학의 선구자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 신유학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 연관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죽은 지, 안양이 사망하고 나서 12년 뒤에 왕이 명예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렸고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충신이라든지 중신들이 죽고 나면 나라에서 하원들을 보내가지고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요. 그 초상화는 주로 제사용으로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고래시대의 원본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많이 훼손될 쯤 되면 새로 뺏겨가지고 또다시 그리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고래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전성이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안양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신유학입니다. 유학인데 왜 신유학이냐라고 하는 거죠. 신유학은 일반적으로는 주자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정주학, 정자와 주자의 학이다, 정의천, 주희를 통해서 확립된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성리학이다, 그러니까 성과 이에 대한 학문이다. 또는 송나라 때 발음한 거다, 그래서 송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도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번 차스에 주로 저는 신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런데 조전시대에 가서는 도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신유학, 도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우르는 학문의 세계가 그 범위를 좀 주의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나라 이전 유교는 선진유교, 그러니까 공자 이전의 유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나라 때 국학으로 되고 나서 발전한 유교가 있습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때 발전한 유교를 한당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경학 중심이었습니다. 경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글자에 대한 이해, 그래서 훈고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경학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만 신유학에 가보면 이러한 다양한 포괄적인 학문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리설이겠죠. 승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본성에 관한 겁니다. 리는 사물의 이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무언가를 탐구해 나가는 것, 이전의 유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사학적인 원리들이 뒷받침되면서 그 외에 불교와 대립하면서 정통론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수양을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사회 출처의 문제로서 어리론을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고 사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예라고 하는 것과 또 경세,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이 승리설에 승리학의 세계에 주목을 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유학은 어떻게 고루사에 들어왔는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걸 이번 차수에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승리학에서 태극론, 익론, 심성정론, 격물치지론 등의 논의는 이것의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승리설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승리학의 수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양이 승부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옵니다. 안양이 살았던 1200년대, 그때는 고려가 원나라의 집에 아예 있었습니다. 그때 원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원나라의 중요한 학풍이 주자학이었습니다. 송나라 때 발행을 해 송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유학이 송나라 때는 주변 학문이었는데 원나라 때 국학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거 시험의 기본 문제와 기본 답안지가 주자이론으로서 확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원대의 주류 학문을 원나라에 갔던 여러 고려의 학자들이 배워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안양입니다. 주자가 쓴 책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고려사회의 신유학을 유입시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안양이 한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성균관을 중흥시키는 일입니다. 원나라 지배하여 있었고 또 고려 후기의 중기에는 무신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무신정치기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문신이 중심이 된 성균관은 약화되겠죠. 그런 가운데 성균관이 피폐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국자감이었던 시대인데 안양이 자기를 포함한 고위관리직들한테 얼마간의 돈을 출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같으면 장학기금이 되는 거죠. 그 이자를 운영해가지고 성균관을 운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원나라에 가서 또 중국에 가서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가져오게 해서 그리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양의 역할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안양이 자기의 산후들, 개인 노비들을 성균관에 바칩니다. 그래서 성균관의 관노로서 있던 노비들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재해왔을 때 그때 성균관에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안양의 역량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어떤 행태든 안양 이렇게 하면 두 가지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신유학을 수용하는 성무자였고 그 다음에 성균관, 국학을 부흥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균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의 역할이 큽니다. 원간섭에서 벗어나서 그 당시 새롭게 부학한 명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성균관을 또다시 주엉을 해나갑니다. 1367년에 성균관을 다시 짓습니다. 이때 좀 흥미로운 것은 성균관에 가면 지금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가면 양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 기숙사 부분인데요. 기숙사의 건물 이름을 여러 가지로 짓습니다. 양현이라면 현인을 기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고려시대에는 경서와 연관된 그런 이름을 그 건물, 기숙사에다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름들이 지어졌는데 이때 공민왕 때 새로 지으면서 오경뿐만이 아니고 사서와 연관된 이름들을 짓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서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나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송대 주자학에 의해서 대표화되는 그런 경서입니다. 논어명자 그리고 또 뭐였죠? 대학과 중룡. 대학 중룡은 얘기에 있는 일부 책 이름인데요. 편명인데 그걸 독립된 책으로 만들어서 기본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게 성균관의 건물의 이름으로서 등장을 하면서 신유학적인 풍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원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이색이라고 하는 신진유학자를 성균관대사성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장, 학장, 총장으로서 만들어놓고 신진세력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유학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계층들이 성균관에 모이게 됩니다. 신유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송대 주자에 의해서 학립된 유학사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송학, 전주학, 주자학, 승리학, 도학 등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사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책들인데 사설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되는 것은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학문체계의 틀로서 재구성한 그런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학은 고도의 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궁극적인 것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도교에서 나온 건데 그걸 수용을 해서 궁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특징이 내가 관리로서의 유자, 강수에서 봤죠. 세상 주로 보면 관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게 유자, 자기의 정체성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신유학 때 오면 도의 실현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을 실현시키는 게 수양과 예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성리학의 세계를 고려말 대표적인 유학자인 권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권건의 역할은 존실에 더 크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고려학자이면서도 역성혁명에 찬동을 해서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상적인 면으로 보면 고려말 그때 그 당시 유행했던 성리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책을 그리고 성리학을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저술을 하는데 그 책이 입학도설입니다. 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면 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시대의 외교라고 하는 예서들을 보면 기물들을 그림으로서 표현해 놓은 게 많습니다. 제작을 위해서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도설이 나오고 예서들의 말이 나오고 두 번째가 사상사할 때 도설입니다. 개념적인 것, 행위상학적인 것들을 그림으로서 표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만드는 게 도설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황이 지은 성악십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으로 올라가서 도설의 학문적 모습을 가장 먼저 보였던 게 권건입니다. 입학도설. 학문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린 도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제일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천인심성합일지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천인, 하늘과 사람, 마음과 본성을 하나로 합힌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좀 확대해 봤습니다. 천인, 심성, 합일지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이 마음을 가운데 놓고 보면요. 지금 여기에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거고요. 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본성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이 본성이 하늘, 천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윗부분에 둥글게 하는 이 부분이 하늘을 나타내는 건데요. 인간의 본성은 이의 권한인 하늘에서부터 분부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중요한 그 마음에서 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본성만이 있는 게 아니고 기라고 하는 거로 마음은 이루어졌다. 기는 지금 저렇게 사각형으로 그린 이유가 왜 그렇게 그렸냐면 내 심장의 모습이 옛날 사람들은 방촌, 모난 사각형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물질입니다. 그 물질의 모습에 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성과 기, 감정의 작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차후의 존실에 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기억을 할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하늘로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천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승리학에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정리해 봅시다. 일단 신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접했습니다. 송대에 등장한 신유학은 당시 변방의 학문이었는데 원대를 통해서 국가공인학문이 되었고 새로운 훈곽을 넘어서 자기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고 불교 사상을 대신하는 지배인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